어떡해, 착각 더 좋아질 것 같고. 왜 그러고 있었어? 비 다 맞았잖아. 이러다 너 감기 걸려. 수강이 책. 이거 수강이 꿈이잖아. 수강이 사실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지. 아니야, 슬비야.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너야. 네가 가장 소중해. 너를 보냈었는데. 돌아와 버린 바람이 널 데려와. 오래 숨죽였던 내 맘을. 왜 흔들어 놓는지. 이제 와서 난. 어떡하라고. 내게 이러는지. 네가 가족을 다시 만나서 나를 떠나도. 좋아. 그래서 다시 나만 혼자 남아도. 나만 상처받는다고 해도 그래도 좋아.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 좋아하고 있어. 울어.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